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어떤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전세금이 8천만원 정도였는데 그 중에 5천만원이 전세자금 대출이었죠 그래서 본인 돈은 한 3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분한테는 이 3천만원이 전재산이었어요 전세계약기간을 한 2년 정도 이렇게 살고 나니까 집주인한테 전화가 온거죠 집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근처에 전세시세를 알아보니까 전세금이 한 1억 정도 되더라 나도 좀 시세를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세금을 8천에서 1억으로 올려주든가 아니면은 이사갈 집을 알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거에요 그때부터 그 임차인분은 걱정이 많아졌죠 뭐하놓은 돈도 없으니까 대출을 더 받아서 전세금을 더 올려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인근에 볼일이 있어서 이제 길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니까 전봇대에 웬 전단지가 이렇게 붙어있는거에요 그 전단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대단지 아파트 방 3칸 전세금 2천만원 즉시 입주 가능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써있는거죠 이분은 너무 놀랬죠 왜냐하면은 그 지역의 시세를 아는데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서 많이 알아봤었는데 그 당시에 시세가 1억 6천에서 1억 8천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천만원이라니까 너무 싸잖아요 뭐 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전화는 해본거에요 전화를 했더니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이 2천만원에 실제로 입주를 할 수 있는건 맞다 그런데 근저당이랑 가압류가 조금 있다 대신에 집주인이 계속 이자를 잘 내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다 행여나 뭐가 잘못돼서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2천만원은 워낙 소액이라서 법에서 보장을 해준다 경매 넘어가도 무조건 먼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걱정말고 바로 계약을 하시라 그래서 그 임차인분은 법에서 그렇게 정해졌다고 하니까 당연히 믿고 계약서를 썼죠 그리고 2천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서 입주인한테 보내고 저렴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2년 정도 지난 후에 실제로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이 된거죠 그러면 그 중개업소의 말대로 실제로 그 보증금 2천만원을 법원에서 배당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못 받았을까요? 제가 명도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소액임차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방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나왔는데 취업을 서울의 강남에 있는 어떤 좋은 대기업으로 한거에요 잘됐죠? 그런데 일단 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에 와서 집을 살려고 보니까 몇십억 가까이 하고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돈을 조금 빌려서 몇백이나 몇천만원을 만들죠 이 돈으로 월세나 전세방 작은 것들을 구하러 다니는거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그 몇백 몇천만원 하는 그 보증금이 전 재산이죠 이게 없어진다면 이걸 날리게 된다면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거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더 특별하게 보호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생겨난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 그중에서 소액임차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증금이 작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디에 이사를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먼저 등기부를 보니까 먼저 들어온 권리가 근저당권이 한 두개 있고 전세권도 있고 가압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이 경매를 넘어가면 순서대로 받아요 돈을 그러면 내가 받을 돈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먼저 돈을 다 받아가니까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증금이 어떤 일정규모 이하의 경제적으로 약자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이 위에 있는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이런 사람들 먼저 들어온 사람들보다 앞서서 순위를 세치기를 하는 거죠 세치기해서 얘는 소액이니까 얘는 좀만 먼저 주자 먼저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소액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소액임차인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러면은 아무 임차인이나 다 소액임차인이 되느냐 하고 물은다면은 그건 아니에요 한 세 가지 정도 조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전까지 등기부에 경매 넘어가는 집은 경매 개시일이 딱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이 두 가지를 갖추셔야 된다 이거예요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얘기하는 거고 주택의 인도는 실질적으로 이사를 들어갔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배당요구 종기일 내 배당요구와 권리신고를 하셔야 돼요 경매에 부동산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에 낙찰자가 있을 거고 그 낙찰자는 돈을 법원에다 내죠 그럼 그 법원에서 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임차인도 있고 근저당권자도 있고 가압류권자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얼마를 줘야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받을 돈을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미리 신고를 해줘야지 정확하게 얼마를 받을지 알잖아요 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소액 임차인이 되고 싶으시면 꼭 배당요구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조건은 소액 임차인의 범위라는 것이 있어요 보증금이 일정 규모보다 이상이 되면은 이 사람은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15억인데 한 9억 정도 되는 전세금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경제적 약자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일정 규모 이하 이렇게 소액 보증금인 분들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떤 부동산에 소액 임차인이 아닌 일반 임차인이 살고 있을 때 배당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아파트가 경매 넘어갔어요 낙차할가가 3억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에 가장 첫 번째로 근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근저당권 A가 2억 5천만 원에 들어왔고요 근저당권 B가 있는데 3천만 원 그 이후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 우리의 임차인 C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에 가장 후순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면 날짜 순서대로 이렇게 배당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3억 중에 가장 먼저 2억 5천만 원을 A한테 주겠죠 그 다음 5천만 원이 남네요 그러면 그럼 그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B한테 주고 그러면 남은 거는 2천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럼 나머지 금액 2천만 원만 임차인 C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C는 3천만 원을 손해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경우인데 임차인만 소액 임차인에 해당될 때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봤듯이 낙차할가액이 3억이고 그리고 첫 번째로 근저당권이 2억 5천만 원 들어왔고요 다음 근저당권이 3천만 원 그 다음 소액 임차인 C가 전세보증금 5천만 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서울시에 사시는데 이 보증금 범위가 1억 1천만 원 이하일 때 3,7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증 범위가 1억 1천만 원 이하니까 전세보증금 5천만 원으로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분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주민등록과 점유까지 다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진정한 소액 임차인이에요 이 C는 그럼 아까는 1,2,3 이렇게 순서대로 배당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가장 먼저 이 사람이 배당을 받는 거예요 이 소액 임차인 C가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고 하니까 3,700만 원을 1등으로 받는 거죠 그럼 다음 아까 1등이었던 이 근저당권자가 2등으로 2억 5천만 원을 배당받아요 다음 3번 근저당권자가 1,300만 원을 배당받고 끝나요 어때요 아까에 비해서 임차인이 받는 보증금이 훨씬 더 늘었죠 1,700만 원이 더 늘었잖아요 이렇게 보증금이 소액의 범위에 포함되고 진정 소액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앞선 순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보증금을 먼저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제적 약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소액 임차인의 요건 3가지 중에 세 번째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경제적 약자를 일컫는 이런 분들의 보증금의 범위가 서울은 집값도 비싸고 전세보증금도 비싸니까 좀 커야 될 거고 지방은 집값이 저렴하니까 좀 작아야 될 거고 그리고 옛날에는 쌌지만 현재로 올수록 더 비싸지니까 더 비싸져야겠죠 보증금의 범위가 지역마다 시기마다 다 틀려요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를 일일이 법문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표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 표를 볼 때 기준위를 정하셔야 되거든요 등기부를 보고 2013년에 어떤 임차인이 그 아파트에 딱 들어갔어요 이사를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2013년이 기준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해당 부동산에 제일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같은 담보물권 있죠 그 담보물권이 제일 먼저 설정된 날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번 경우에는 2009년에 제일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2013년에 임차인이 들어왔거든요 이때는 소액 임차인을 판단할 때 기준이 2013년 게 아니고 2009년 걸로 기준을 보셔야 돼요 표를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은 필요하신 분들은 제 동영상 밑에 보면 블로그 링크를 걸어놨어요 거기에 제가 엑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올려들었으니까 거기서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기준일을 먼저 보셔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기준일을 정하셨으면 대상 지역이 어딘지 광역시인지 기타 지역인지 과밀 억제권역인지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보증금의 범위가 내 보증금이 이 금액보다 아래여야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아래라고 그 금액을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일정액만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방금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들어왔죠 2009년에 경기도에서 진행된 경매 물건이었어요 조금 크게 해서 보면 2009년이면 이렇게 2008년부터 2010년 이 사이에 들어가겠네요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2009년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기였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경기권인데 이때 당시에 경기권은 과밀 억제권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증금이 2천만 원에 들어갔다고 했죠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러면 보증금의 범위는 6천만 원 이하가 되니까 소액 임차인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6,500,000원 이런 식으로 됐다면 이 소액 임차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의 범위 안에는 들어갔고 그 중에서 선순위로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분은 2천만 원을 세치기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명도했던 실제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 등기부에 있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건데 일단 2009년에 가장 먼저 은행에서 1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 2012년도에는 개인 근저당이 2,200 들어왔고 다음 어떤 은행에서 650만 원의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의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2천만 원 전세로 들어왔죠 전입과 확정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액 임차인의 세 가지 요건이 생각나시죠 첫 번째로 주민등록과 점유 이것들이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4년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1번 조건은 충족이 됐고요 2번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이건데 이분이 배당 요구를 그 이전에 했어요 그럼 2번도 됐어요 그리고 앞장에서 소액 임차인 표를 보면서 같이 체크를 해봤는데 이분의 보증금 2천만 원은 그 소액 임차인 범위에 들어가죠 그러면 1, 2, 3번 다 충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 분은 당연히 가장 먼저 법원에서 경매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예상했던 금액은 가장 1번으로 내가 2천만 원을 제일 먼저 받고 그 다음 2번은 그 은행에서 받아가고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내가 세치기를 해서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실제 돈을 나눠주는 날 있죠? 배당 기일이라 그래요 그 날짜에 임차인 분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1번이 그 은행이었고요 2번은 그 다음 개인 근저당 3번이 다른 은행이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돈이 한 푼도 배당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한테는 2천만 원이 전재산이었고 자기는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는 선량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는 돈을 안 주느냐 이렇게 그 판사님한테 굉장히 역정을 냈었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뒤에서 한번 자세히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소액 임차인의 그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배당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실제로 이 집에 사는 경제적 약자가 아니고 이 임대인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예요 2천만 원을 집주인한테 빌려줬는데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요 그래서 짜고 소액 임차인으로 가짜로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실제로 살면 괜찮은데 안 산 거예요 살지도 않으면서 앞에 있는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속셈으로 가짜로 산 거죠 두 번째로는 사회 행위로 추정이 될 때인데요 어떤 아파트의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도 나는 돈을 먼저 받을 수 있겠다 전액 다 받을 수 있겠네 이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돈을 빌려줄 때는 없었던 소액 임차인이 그 뒤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임차인들이 자기보다 먼저 세치기를 해서 돈을 받아가면 이 은행에서 받아갈 돈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 법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랑 집주인의 친척이랑 짜고서 가짜로 넣는 거죠 그럼 이 소액 임차인은 이 근저당권의 권리를 해야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정말로 소유자랑 짰는지 안 짰는지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 자기가 범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너 사실 짰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부합하면 최우선 변제권을 주지 않고 뺏어버리는 거죠 어떤 게 있냐면 임대인이랑 실제로 보증금을 주고 받았는지 특히 계좌이체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요 보증금의 액수가 적당한지 인근에 다 2억인데 이 집만 2천만 원이면 너무 싸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등기부상 권리가 굉장히 많아서 집값보다 채무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들어온 건지 그리고 임대인이랑 친인척 관계 있는지 원래 지인 사이였는지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이번에 말씀드렸던 사례에서는 소액임차인이 제가 봤을 때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보증금 2천만 원을 집주인한테 계좌이체한 거래 내역도 있었고요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물론 그 지역은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집주인한테 실제로 돈을 2체를 했으니까 최우선 변제금으로 받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못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배당 기일날 법원에서 돈을 나눠주는 날 참석을 했는데 못 받으니까 배당에 이의가 있다고 판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의가 있으면 배당 이의의 소를 진행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배당 이의를 진행을 해달라 해서 다시 그 법원에서 배당표를 잘못 짠 것이 아닌지 이렇게 다시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임차인이 패소했어요 임차인은 가장 임차인으로 보인다 채무자와 짜고서 가짜로 소액 임차인이라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니까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또 진 거예요 임차인은 억울하잖아요 자기 2천만 원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렸으니까 그래서 다시 지방법원의 하급심 법원이었는데 거기 위에 있는 상급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했는데 거기서도 다시 기각을 당한 거예요 결국 이 분은 실제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2천만 원짜리 저렴한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2천만 원을 허공에 날려버린 거죠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여러분의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몇 년 전에도 저와 친했던 후배가 전화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신혼집을 구하는데 저렴한 너무 저렴한 아파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집은 다 2억이 넘는다 이거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냐 들어가도 중개사가 말을 했는데 이것은 법에서 다 보장을 해주니까 내 돈은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저는 뜯어 말렸죠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요즘 배당이 예소해서 이렇게 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채무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혀있는 집에 저렴하게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서 내가 나중에 최우선 변제금으로 돈을 받아오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인근 시세와 비슷한 앞에 선순위에 권리가 없는 깨끗한 집에 들어가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본인한테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지만 결국은 보증금을 다 날려버린 안타까운 소액 임차인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